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자랩스. 저희는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저희가 우선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음악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배경음악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영상 컨텐츠의 수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유튜브에는 매분마다 33만 시간의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370만 개의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4천여 곡가량 그리고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에피데믹 사운드나 아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음악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영상 제작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음악을 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재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점에는 어떻게 보면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음악을 저작권자가 만들게 되면 이 음악을 유통사를 통하게 되고 유통사가 서비스사에 납품을 한 다음에 수요자가 그걸 이용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유통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유통사는 뭐 라디오에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tv 광고에 넣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튜버 분들이 그걸 공짜로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아니면 적은 돈만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tv 광고에 몇 억씩 지불하면서 그 곡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 구조 자체가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저작권을 통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구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은 저는 되게 건전하게 잘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라는 것 자체는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영상에 들어갈 음악을 고를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작을 하게 해도 괜찮겠지만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당장 내일 필요한데 이거를 만들게 되면 7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뭐 단적인 예시로 들어드리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1억 명의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 1억 명의 크리에이터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혹시 너만을 위한 OST가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다들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작곡가님들은 일자리가 이제 일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되겠죠. 하지만 그 시장은 만나지가 않습니다. 되게 수요자도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고 공급자도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지만 이 시장은 만나지 않는 이유가 작곡가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30만원은 받아야 되지만 영상 하나를 통해서 30만원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퇴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음악을 만드는 시간 자체가 단축되어야지만 이 음악의 단가 자체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저희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음악으로 저작권을 해결해서 B2B 그리고 B2C 서비스는 런칭해놓은 상황입니다. B오디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셔가지고 일반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리처럼 만들어진 곡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B2C로 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시험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B2B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악을 만드셔서 이것들을 바로 탑재도 하고 계시고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현재 이 서비스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계적으로 앞에서도 말씀 주시긴 했지만 인공지능 음악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포자랩스라는 기업이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풀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요자한테 그냥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다이렉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권리 관계도 유지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빠르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곡가님들이 저희 걸 수정해서 사용하신다 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편집 시간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고 영상 제작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오퍼레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음악과 되게 유명한 음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 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찾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음악을 이제 업로드해서 비슷한 음악을 찾아주거나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을 만들게 되면 레퍼런스를 통해서 제작하시는 게 일반 작곡가 분들한테도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샘플링도 하시고 샘플 수정을 하시고 트랙 작업, 믹싱, 마스터링까지 하면 평균 2주 정도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저희의 시스템을 통해서는 현재 저희는 5분 만에 한 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음악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차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작곡, 편곡, 그 다음에 사운드 입히는 과정, 믹싱 과정, 마스터링 과정 이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용화 가능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 어느 한 과정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곡에만 좀 집중하는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었고 저희는 이제 편곡, 사운드 입히는 과정, 믹싱 과정, 마스터링 과정을 모두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좀 많은 퀄리티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공지능 작곡은 아직도 사운드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 이 사운드 기술 적용 전에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적용 후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믹싱 마스터링 기술 적용 전에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화 시스템 이후에 믹싱 마스터링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거의 모든 믹싱 마스터링은 다 기술로서 구현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음악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객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0문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이제 총 3세트로 진행을 했고요. 한 세트는 4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곡은 저희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음악 한 곡, 그리고 포자랩스에서 만든 음악 한 곡,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앰퍼뮤직과 아이바의 음악도 한 곡씩 넣어가지고 4곡에 대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1점에서 5점 사이의 척도로 평가를 진행했고 3점이 판매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곡을 저희가 한스진만의 이런 유명한 곡을 쓰지는 않았고요. 오디오 정글에도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음악, 그런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랜덤하게 피킹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20분을 대상으로 한 건 다 음악 교수님들, 평론가님들, 그리고 전문 믹스 마스터 엔지니어분들로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곡이 3점 그 이상을 분포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음악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음악, 앰퍼뮤직 음악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바의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음악 자체는 트랙 수 자체도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 50트랙, 60트랙, 그리고 그 이상의 트랙도 얼마든지 생성이 가능한데, 다른 인공지능 기업 같은 경우 최대 만들 수 있는 트랙의 수가 5개 정도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구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작곡 과정도 저희가 인공지능적으로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뉴럴립스에 저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논문도 발표를 하고 왔었는데요. 여기서의 큰 핵심은 넘겨주시겠어요? 전장으로 다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많은 생성 AI들이 굉장히 핫한데, 솔직히 이제 이미지, 글과 음악을 생성하는 거는 좀 기술적인 나이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채취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컨트롤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음악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비자가 슬픈 음악을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신나는 음악이 나와버리면 이건 인공지능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공지능적으로 학술적인 그런 프로치를 하는 것 자체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악기라든가, 이제 벌스에 쓰일 건지, 코러스에 쓰일 건지, 뭐 어떤 BPM, 어떤 코드 진행, 예를 들면 이제 벨로시티도 이제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로 해야 되고, 이제 현이라고 하면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넘어가주세요. 저희 클라이언트와 인공지능 음악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CJ E&M에 이제 비밀스럽게 곡이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영되고 있는 거에도 속속 이제 탑재가 되고 있고, 네이버 D2라든가 MBC, 이제 레옹, 이제 그 실제로 드라마에, 지상파 드라마에 방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크래프톤, 하이브, 이씨 컴퍼니 등 다양한 곳에서 저희 음악들을 실제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어떤 컨텐츠는 뭐 백만 회가 넘을 정도로 이제 많은 인기를 얻는 그런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게 실시간 시연이다 보니까, 한번 실시간 시연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쉽게도 이 기능은 이제 기업 고객분들 대상으로만 새고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들어오시면 찾아보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유명한 곡을 사람들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곡과 비슷한 음악을 찾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곡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을 올리기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비슷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의 또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어텀 리브스나 귀성곡, 그런 모든 전제에 판매되고 있는 음악들은 저희 학습 데이터에 절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 계신 작곡가님들이 다 창작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런 오디오 파일을 저희가 봤더라도 이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코드 진행이라든가, 악기의 구성, 빠르기, 키 이런 과정들만 받아서 아예 새롭게 창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명백한 다른 음악임을 저희가 손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마 생성되는데 한 2, 3분, 4, 5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하고 이제 완성이 되면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노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유명한 곡으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성되는 동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게 비투비로만 풀려 있는데 저희가 12월 말에는 비투비로도 런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이제 발표하실 슈퍼톤 이규국 교수님이랑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현재는 저희는 배경음악만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는 작사까지 포함해서 보컬이 들어간 음악까지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하루 기준 1,000곡 정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로 오픈할 예정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비오디오 서비스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음악들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저희는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생성이 완료돼서 어텀 리브스랑 비슷한 얼마나 비슷하게 느껴지신지 한번 감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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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드러도 받게 되시면 이 곡에 포함되어 있는 미디 파일부터 스템파일 믹싱 전후 파일까지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어떤 이제 음악감독님들이나 막 스튜디오에도 이런 니즈가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인공지능 음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콘텐진흥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슈퍼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음악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같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갔었을 때 그것들 모두 다 사진기로서 추억으로 남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들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를 작서를 한번 남겨보고 그런 과정을 보컬이 포함된 음악으로 추억거리를 하나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면 이것도 새로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들었던 음악을 올리고 그 음악과 이제 비슷한 음악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던지기만 하면 작사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작사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부른 이제 그런 보컬 멜로디를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만드셔도 될 거고 아니면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재공업을 해서 이제 음악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한 20분에서 30분 만에 한 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롭게 컨텐츠화하는 게 저희의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아무래도 배경음악 쪽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다 크리에이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음악들을 이제 다 우려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 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많이 있고 이제 이것밖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려를 한다 하면은 거의 한 몇백명 몇천명에 해당하는 작곡가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게 엄두가 안 나서 음악을 만들 수조차 없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능한 게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배경음악 제작 콘텐츠가 될 것 같고 이제 또 메타버스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가 좀 이제 요새 유행이 좀 저가고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가 이제 핫해지는 시기는 저는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메타버스 기업들과 얘기를 해보면 기업 베이스가 만 곡 단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간마다 다 음악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일 똑같은 음악을 틀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음악이 필요한 공간 이런 공간에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문제점 자체는 그 음악들을 어떻게 다 구입을 해서 아니면 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넣지 라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아마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창의성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더라도 누군지 음악을 좀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언젠가가 되면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제 유명한 음악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든 음악으로 이제 나의 아이디니티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제 내가 만든 음악으로 보컬도 불러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저작권 시장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즐길거리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